자 이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이 오늘 글을 떠올린네요. 좀 자주 여러분 소개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30년 정도의 정치 경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글을 읽으면서 이 나라 어쩌면 좋으냐.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죠.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런들 우리가 구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논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좌익과 의의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은 보수 우파들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4.3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4.3 사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하게 했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총선 앞에 실시가 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 이름들 주도했던 그런 반란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4.3 사태지 않습니까. 물론 세월이 지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권력을 다 지고 4.3 사태도 5.18 여러분들 수준으로 다 격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묻겠죠. 왜냐하면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니까 대한민국은 기족적으로 살아남은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 참담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화를 불문하고 건국 후 피폐하고 6.25 전란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난 산업화를 잃은 세력도 보수 우파들입니다. 역사의 무대를 떠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한민족 역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실사구시 실용주의적 여름 세계관을 갖고 해양 세력과 손을 잡고 수출 입국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킨 그 소위 해안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1945년도에 여러분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진국의 지도자들은 전부가 다 여러분들 어디에 경도가 됐습니까 거대 국가와 사회주의 경제에 다 몰입이 된 시절입니다. 그때 중농정책을 추진하다가 혁명 이후에 관료들과 기업가들의 아이디어를 빌려가지고 소위 수출입국을 향한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자기 것으로 재화한 것은 박 대통령의 형자한 여러분들 업적이고 경공부의 여러분들 베개에 부딪혔을 때 1973년으로 기점을 해가지고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여러분들 실시했던 그것을 갖고 그 토대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한민족 역사에서 역동적이고 치열하고 여러분들 아름다웠던 한 편의 드라마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역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좌파들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좌우익을 떠나가지고 현실인식이란 것은 주넘할 정도로 냉철하고 사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냥 본인이 젊은 시절에 받았던 사상적 세례부터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25만 원 그냥 주자 국가가 다 책임 주자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룩저룩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죠 그냥 안 되는 것만 고집하게 되면 그냥 결국은 쫄딱 망할 거라고 봅니다. 쫄딱 망하고 나면 쫄딱 왜 망했냐 이걸 또 반성도 안 할 겁니다. 네 때문에 쫄딱 망했다. 지 때문에 쫄딱 망했다. 미국 때문에 쫄딱 망했다. 일본 때문에 쫄딱 망했다. 또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세상 삶에서 대책 없는 인간이란 것은 남탓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가장이든 지도자든 뭡니까 망하는 길 외에는 딸리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후 이루어진 87체제로 우리는 민주화를 이뤘고 그 세력의 중심은 진보좌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구사계의 복이 드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gdp 상으로는 선지국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와 진보좌파의 극심한 대립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지난 2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께서는 정치를 계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좌우익이 대립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현재와 앞날에 대해서 암울한 것은 선거가 장악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도 이런 선거가 장악된 부분에 대한 위험과 그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모두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식자층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노후와 자기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앞날에 대해서 누구도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계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런데 소개하더라도 말에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는 겁니다. 왜 핵심을 이야기 안 하니까 대한민국의 핵심은 선거를 빼앗긴 겁니다. 대한민국을 좌파진영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연구집권체제를 여러분들 지금 개막한 겁니다. 그거를 아무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북망산인 여러분 내일모레인 여러분들 원로 언론인들도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 입 다무는 겁니다. 남이 해결해 주기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선거가 장악됐다는 것을 누구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왜 소개하는 거 아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런 정치논병을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핵심을 항상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매가리가 없다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좌파정택도 받아들이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우파정택도 받아들이고 정치니까 그냥 적당히 다 좋은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사회 양극화가 뭐 심각하고 배분적 정의가 뭐 심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선거를 조작해 왔는데도 그것을 고쳐서 정상상대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지도자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교계에서 이런 목소리 한마디 안 나오고 언론계는 다 덮고 대법관들은 전부가 뭡니까 선거 부정을 덮고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너무나 비겁하고 소심하고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을까 선거 부정일은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이와 모두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연구해볼 만한 대상인 겁니다. 주말 아침에 이 혼란한 시대상의 안타까워 한마디만 적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상의 핵심이 뭔가 아니까 선거사기인 겁니다. 그 문제를 끝까지 홍준표 시장께서도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래야 다음에 한 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우익은 절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이름 전국 여러분들 방방곡곡을 다니며 셀카를 아무리 찍어봐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해가지고 전산 조작범들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투표지 집어넣는데 뭘 이길 겁니까 그걸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익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침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정의를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에서 평생을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입 다물고 귀 막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온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길을 펴고 사겠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부정의가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 강물처럼 흘러가더라도 살기 위해서 모두가 입을 다물어야 되고 안 들어야 되고 안 보아야 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여러분들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누구의 이름들 이익을 떠나가지고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은 소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탄압이 가해지고 밥줄을 끊기 위해 가지고 전화질을 해가지고 이러면 다 압력 가하고 구글 코리아 이러면 압력을 내가 이러면 전부 다 채널을 뭡니까 못 보도록 그렇게 다 만들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들이 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채널은 운영해야 되고 강구는 탄압을 받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저도 며칠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기가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겉만 나당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겉만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일 직전이 되게 되면 국민들 정치 성향은 다 파악이 끝났으니까 여론 조작하고 언론사 협조받아서 분위기 띄우고 전산조작 사전투표 양일사에 돌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 더블당한 게 듬뿍 넣어주고 그 다음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하고 실물 투표지하고 여러분들 위조투표지 들어있는 투표함을 끌어다가 투표지 분리기 돌리고 수건표하고 별짓 다 하고 그래서 뭡니까 아 공정선거가 됐다 이번은 윤 대통령의 소통이 불통이 돼서 패배 안 갔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려면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아마 홍콩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못 살겠으면 떠나든지 계속 살려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겠죠 여러분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전국에서 전부가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거의 완벽하게 100% 뭡니까 더블 민주당이 관내 사전 위조투표지 투입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플러스 값이 나오더라도 다 입을 다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도 죽은 겁니다 나라가 나라는 죽은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를 덮는 것을 보면 아 이 나라가 죽었구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덮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이 나라가 진짜 죽었구나 다음에는 조작하겠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김없이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어 4월 10일 총선 크게 조작하겠네 2024년 4월 10일 총선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어 다음에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화끈하게 조작하겠나 네 그때 가가지고 어 또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겠죠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런 조작이 일어난 걸 보면 이번에도 조작했습니다 2027년 대통령선거도 어김없이 조작할 겁니다 어 2027년 대선 되면 제가 어 이번에는 또 이만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분위기를 좀 쇳신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다음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골촌부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위대한 발견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공개되는 시골촌부의 위대한 발견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면은 조금 더 노출이 되지 않겠나 이게 채널이 계속해서 탄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로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광고 멘트 하게 되면은 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덕영 감독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이게 이제 활자로 이 건국전쟁의 그런 제작과정 전후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정리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책이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참 나라가 지금 고단한데 처음에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나라가 출범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건국전쟁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lim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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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